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곳 올림픽공월 핸드볼 경기장에서 우리 정동원님 콘서트가 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인데요.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여기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볼이 빨개졌거든요. 자 그 현장 실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동원 군도 오늘 콘서트 진행합니다. 정동원 콘서트 섬탄총동원 12월 23일 토요일부터 12월 25일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야 정동원 화이팅입니다. 네 멀티 엔터테이너 정동원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화요일 날자 경기수원 유총에서 플랜카드를 갔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이야 정성들이 대단하시네. 노래하는 천재 뮤지션 정동원 글로벌 스타로 울툭 쓸 날이 올 것이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쪽에 보니까요. 플랜카드와 함께 우리 동원이 또 행복하겠다. 우리 정동원님 팬들이 워낙 많아서요. 바로 이쪽에 있네요. 짜잔. 아 네. 아 월드스타의 길로 들어서다. 정동원 와 제이디 아이네요. 아유 아이돌입니다. 이제 오늘 공연의 신 정동원이 왔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야 바로 팬들이 일찍 오셨네요. 어제 달아 놓은 것 같아요. 스타를 응원한다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주대스타 정동원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요. 트로트를 넘어 영화계를 접수하다. 알고 봤더니 또 제 아는 분이 이 영화에 투자하셨더라고요. 우주에서 반짝반짝 빛날 너를 응원해. 정동원.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남자 정동원. 우총의 영원한 오빠입니다. 핸드볼 경기장. 우리 또 다른 입구입니다. 우리 정동원 군의 포스터로. 포스터로. 야 이게 정말 외모도 아이돌. 노래실력도 아이돌. 팬덤도 아이돌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가 정동원 공식 MD 응원봉 판매처고요. 그리고 예매 티켓. 기획사 현장 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쪽에 오면요. 오늘 싸이가 온라인 스탠드 공연을 펼치고요. 바로 그 옆에서 우리 정동원님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동원 성탄 총동원. 동원넷컷 우주총동원. 우리 내장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포토존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멋진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팬들은 좋으시겠어요. 그 어린 시절 꼬맹이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네. 정동원 성탄 총동원. 여기 보면 정동원 콘서트 쭉 있습니다. 오늘 CU에서 위스키 런지라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쭉 있는데요. 보면은 정동원 콘서트. 아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많았구나. 오늘 무슨 CU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오시면은 우리 정동원군 플랜카드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쪽이 한쪽에는 싸이 플랜카드가 걸려있고요. 왼쪽에는 우리 정동원 콘서트 성탄 총동원이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스타를 응원한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됩니다. 우주대 스타 정동원. 그리고 또 한쪽에 보니까요. 트로트를 넘어 영화계를 접수하다. 알고 봤더니 또 제 아는 분이 이 영화에 투자하셨더라고요. 우주에서 반짝반짝 빛날 너를 응원해 정동원.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남자 정동원. 우총의 영원한 오빠입니다. 네 멀티 엔터테이너 정동원.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허월 날자. 경기 수원 우총에서 플랜카드를 걸었고요. 또 이쪽에 보면은 이야 이 정성들이 대단하시네. 노래하는 천재 뮤지션 정동원. 글로벌 스타로 울툭 쓸 날이 올 것이다. 이야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쪽에 보니까요. 플랜카드와 함께 우리 동원이 또 행복하겠다. 우리 정동원님 팬들이 워낙 많아서요. 바로 이쪽에 있네요. 짜잔 네 아 월드스타의 길로 들어서다 정동원 와 JDI 네요. 아휴 아이돌입니다 이제. 오늘 공연의 신 정동원이 왔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야 바로 팬들이 일찍 오셨네요. 어제 달아놓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동원 군도 오늘 콘서트 진행합니다. 정동원 콘서트 성탄 총동원 12월 23일 토요일부터 12월 25일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 바로 이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야 정동원 화이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동원 성탄 총동원 동원넷컷 우주총동원 우리 내장의 사진과 함께 이렇게 포토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멋진 추억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팬들은 좋으시겠어요. 그 어린 시절 꼬맹이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정동원 성탄 총동원 여기 보면 정동원 콘서트 쭉 있습니다. 오늘 CU에서 위스키 런즈라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쭉 있는데요. 보면은 정동원 콘서트 아 그래서 이렇게 차가 많았구나. 저는 오늘 무슨 CU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있나봅니다. 우리 오시면은 우리 정동원군 플랜카드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인 쪽에 한쪽에는 싸이 플랜카드가 걸려있고요. 왼쪽에는 우리 정동원 콘서트 성탄 총동원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 핸드볼 경기장 우리 또 다른 입구입니다. 우리 정동원 군의 포스터로 야 이게 정말 외모도 아이돌 노래 실력도 아이돌 팬덤도 아이돌입니다. 대단합니다. 여기가 정동원 공식 MD 응원봉 판매처고요. 그리고 예메 티켓 기획사 현장 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쪽에 오면요. 오늘 싸이가 온라인 스탠드 공연을 펼치고요. 바로 그 옆에서 우리 정동원님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